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CNI 뉴스입니다. 여름철 버섯 재배 관리에 신경 쓰이시죠?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은 여름철 고운기를 앞두고 버섯 재배 사이 세균성 갈변병, 버섯 파리 등 병충해 예방과 적절한 환기 관리에 나서줄 것을 재배 농가에 당부했습니다. 또 농업기술원은 여름철 폭서기가 되면서 재배사 내 병해충이 상시 출몰하게 되고 버섯의 정상적인 균사생장이 어려워지면서 기형버섯의 발생이 많아지므로 버섯 재배 환경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발표했습니다.